정부가 출연년에 중소·중견기업 지원에 1,6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출연년에 산업계 지원을 확대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년 중소·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출연년이 중소기업에 시험과 분석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에 내년 1,6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170여 개를 집중 육성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술 이전과 시제품 제작, 상용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